2년 임기의 울진군 이장연합회 신임회장 엄태봉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황훈 이장연합회장에 이어 엄태봉 울진읍 이장협의회 부회장이 신임 울진군 이장연합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엄태봉 회장은 울진군 열기읍과 면회 대표를 맡아 어깨가 무거운 만큼 개인의 명예가 아닌 주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각 지역의 이장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는 소중한 일상생활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이장연합회에서도 지역의 방역활동에 더 힘써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황훈 회장은 지난 한 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울진군 이장연합회가 주민에 참된 봉사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부회장은 윤상원 금강속면 이장협의회장과 권상호 후포면 이장협의회장, 감사에는 전도중 북면 이장협의회장과 황성기 온정면 이장협의회장이 선임되었으며 사무국장은 전원수 울진읍, 명도일리 이장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울진군 이장연합회는 관내 10개의 읍과 면의 이장협의회장이 대표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 이장협의회는 각마을의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